5호 태풍 마리아, 6호 태풍 손띠, 7호 태풍 안필, 8호 태풍 우쿤까지 미국해양대기창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달 7월 중국저장성 원저호씨의 영상과 어제 저녁부터 8월 13일 오늘까지 또다시 폭우가 쏟아진 원저호씨의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기습적으로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이 폭우는 순식간에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강타하며 도로가 물에 잠겨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복구작업은 더딘 상황입니다. 자연재해의 위력이 얼마나 가공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실감하게 하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 50분 중국저장성 원저호씨 기상대는 원저호 시내의 호우주의보를 주황색에서 적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륙성 구름대의 영향으로 원저호씨의 오해구 자야진에서는 오후에 이미 강한 비가 내렸고 1시간 동안 강수량이 75mm를 초과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까지 오해구 자야진에는 계속해서 강한 비가 내렸으며 최대 시간당 강수량은 40에서 70mm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침수, 소규모 하천범람, 산사태, 그리고 토속류와 같은 2차 재해가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4개의 태풍이 모두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후 태풍 마리아가 일본 혼슈 동북구 도옥구 지역에 상륙한 이후 6호 태풍 손띤도 일본 도쿄 동남동쪽 약 144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북서진하여 센다이 해상에서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화요일인 13일 하루에 태풍 2개가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오전에는 제7호 안필이, 오후에는 제8호 우쿵이 발생했으며 이 두 태풍마저도 모두 일본의 영향권으로 대한민국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필은 16일 금요일 오후에는 도쿄 인근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이후 급히 동편향하여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8호 태풍 우쿵은 북동진과 북서진을 반복하며 북상하다 광복절인 8월 15일 아침 일본 센다이 동남동쪽 약 77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깜짝 놀란 일본에 태풍이 불어닥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지나갔는데 또다시 태풍들이 연이어 접근하고 있으며 난가의 대지진 경보도 발령 중이고 이번 주는 일본의 최대의 명절이자 귀성이 있는 오봉 연휴입니다. 한국 관광객들 역시 지진과 태풍이 오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일본의 여행을 과연 가야 할지를 고민 중에 있는데요. 한편 일본은 지진과 태풍이 맹렬히 몰아치는 가운데 대한민국 서울은 오늘 13일 무려 37.5도까지 치솟아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극심한 더위가 다른 한쪽에서는 폭우와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동북아를 뒤흔들며 대자연의 거선 분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